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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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유주연원장 이현주입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푸른 땅을 거슬러 헤어지는 면허야 너의 밝은 눈빛이 다 밝았구나 꿈같은 설레인 입가에 머듭고 귀신하게 오르는 너의 깃사람 너의 깃사람 기상해 쫄깃 아 벤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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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 벤 벤 벤 벤 벤 띵띵 뻔한 사람까지 꽃을 찾아서 띵띵 조그란 날개 공감하여 방금 지쳤지만은 띵띵 안고 따라가지요 띵띵 거칠고 험한 땅을 따라가지요 띵띵 거난한 사람까지 꽃을 찾아서 야야야 대상의 이렇게 밝은 곳을 들을 것 노래로 가득한 곳을 집중하나 어린애가 살아보 있어서 난 그대가 노래이기 때문에 띵띵가 얼음을 버릴 거야 아이들이 재밌거든 하지만 꽃밥이라도 알 수 있지 알 수 있어 아이들이 잠시 없다며 아이들이 잠시 없다며 나나나나나나나 또 많이 꺼낼 노래 들리지 않은 것을 아이들이 인생을 찾아서 아이들 나의 알아보자 아이들 아이들 내가 아이들의 웃음을 장기 아이들의 아이들이 음 아이들 우리 친구들은 한솔이었죠 귀여운가? 크림마스에는 수복을 크림마스에는 바람을 당신과 만나는 그 날을 기억할게요 크림마스에는 바람을 당신과 만나는 그 날을 기억할게요 태어나 웃을 때만 함께 웃을 때도 당신과 만나는 그 날을 당신과 만나는 그 날을 당신과 만나는 그 날을 기억할게요 크림마스에는 바람을 당신과 만나는 그 날을 기억할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이동을 위해서 나와주신 부모님께서는 안쪽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밝은 솔반 다음은 고운 솔반 김민정 김찬솔 안소희 친구들이 부르는 빗자루 여행 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운 솔반 김민정 김찬솔 안소희입니다 저희가 부르는 노래는 빗자루 여행입니다 공부 원한다고 고짐 듣고 이를 쓰고 울었어 국나라도 갔죠 왕롭게 놀던 내가 빗자루 타고 도망 속 주인공이 되어 하늘에 왈왈 달아 나간 날에 나를 만났죠 꼭 만지고 휴엉한 사람 할머니 말씀이 딱 맞아 하루 품을 즐겁게 하며 그럼 내가 될 거야 그럼 내가 될 거야 따로 여행 희망의 여행 사랑의 여행 야호 야호 다음은 고운솔반 김원서은 친구들이 부르는 귀염둥이 리동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운솔반 서재원 이게요 저희가 부르는 노래는 넌 할 수 있어 입니다 넌 할 수 있어 나도 말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 달성이지요 짜증나고 짜증나고 일을 희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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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꿈이 즐거운 마음이 잘하는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어 큰 꿈이 열린 등하구가 될래요 난 없이 돈만 꾸면 일을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한참 크 한참 한참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온설방 고거운 다음 시선은 고온 친구들이 영어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선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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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부모님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성장을 수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아이들 누군가 오실까 아직도 우리가 오늘을 잃지해요 나를 가장 사랑하신 내 눈을 이겨봐 배로만 가뚫고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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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싱그러운 남처럼 쭉쭉 따라서 날도 이뤄지는 날 사랑해 웃으세요 엄마를 생각하여 내 눈물이 나지 이 세상에 조선 모두를 잃게여 험한 사랑해요 부모님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첫 번째 줄 친구들 일어나세요 부모님께 출발하세요 긴찬설 마지막 한 번만의 친구들 부모님께 출발하세요 아빠가 왔습니다 아빠가 왔지 아빠가 왔지 아빠가 상장 줘야지 아름다운 목소리 한 번 더 해줄까?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 아빠가 왔다 아빠가 왔습니다 아빠가 왔어요 아빠가 왔어요 아빠가 왔어요 아름다운 목소리